친구 생일 때 응 친구 생일 때 진행이 아 진짜 어우 답답해 어우 답답해 야 이거 너무 아 진짜 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주인공은 형이에요 아 그래요? 형이 원래 전라도 석진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아 이거 두자고 없네 느자고 없다고 그런 거예요? 느닷없다 되게 어이없다 뜬금없다 뜬금없다 형편없다 약간 이런 소리예요 아 이거 두자고 없네 이거 이거 봐서 두자고 없네요 그러면 에? 보산 사천으로는 느닷없다는 뭐라고 표현하냐 모고 모고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모고 잘하시네 모고 전라도는 뭐라고요? 모고 이게 뭐냐 아 솔직히 여러분 저희는 서울 사람을 다녔기 때문에 이 방송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넘어가시죠 아 뭐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 깜짝 놀랐는데 피스 포 유 아 땡큐 하트 어 네 여기는 잇진의 현장입니다 제가 잇진을 위해 굉장히 지금 맛있는 음식을 세팅해놨는데 여기는 마치 음 이탈리아라고 해서 사원이 아니에요 자기저님 뭐야 이탈리아 아니었어요? 어 이탈리아 지금 여기 깔려있는 음식이 P A S T A 파스타 엔드 P A S T A 피자 와우 정말 맛있겠다 야 이탈리아 아니었어요? 어 잠시만 방금 그거 다시 한번 해주면 안 돼요? P A S T A 뭐 보십니까? 안 돼요 한 번밖에 못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메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젓가락은 제가 8살 때부터 사용해오던 젓가락 오늘 특별히 400만 기념 브이앱을 한다길래 제가 20년 됐네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젓가락입니다 유서 깊은 젓가락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피자는 누가 시켰죠? 저 페퍼럴 사이드랑인데 아니 다 저러면서 네 그렇죠 우리 잇진 오늘 알려보세요 자 마무리는 잇진으로 엄청난 음식들이 있습니다 멤버 형 지금 되게 못 보신나봐 자 잇진은 제 프로니까 네 먹고 싶은 사람은 애교 한 번씩 부려보세요 제가 많이 먹고 싶습니다 귀엽네요 네 드세요 자 다 같이 징그럽나요? 맛있게 먹읍시다 우리 아이고 나는 뭐가 되나요? 이상을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렇습니다 400만 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취지 자체가 400만 기념 짜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0만 기념인 만큼 좀 맛있게 먹시다 그렇죠 마무리 잇진을 하는 것 같아요 젓가락 뭐야 젓가락이 그냥 그러면 맛있게 먹으러 올까요? 짠짠 안져나 먹죠 아 그래요 이게 똑같은 메뉴는 파스타를 퍼뜨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아 그래도 잇진 잇진이니까 진영한테 밥 먹는다니까 아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파스타 이야 정말 맛있다 하하하하 이게 오름 파스타인가? 오 맛있겠다 먹어봐 먹어봐 이게 조금 오징어 먹는 파스타 오징어 먹는 파스타 오징어 먹는 파스타 오징어 먹는 파스타 정말? 집에서 턱걸이를 열 개 하고 나왔더니 팔이 후들거리네요 오오 지미처럼 같이 했잖아요 몇 개 했죠? 저요? 네 저 일곱 개 했죠 일곱 개 형이라고 세 번 부르세요 형 형 형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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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끝도 없는 방송 야 이거 참 지금 시간대가 되게 배고픈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지금 밥을 드실 시간대인데 저희랑 같이 밥을 식사를 하시면서 근데 갑자기 턱걸을 왜 한 거예요? 제가 샀어요 턱걸이 그럼 제가 그거 설치는했는데 전국이가 전국이만 근육으로 키우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키우자는 취지에서 저희도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봐봐 저희 한 번 짤 것 같아요 You want to do it? No 많은 분들이 제 걸로 배고파요 배고파요 같이 밥 먹어요 여러분들 이거 드시죠 이거 어떻게 먹어요 한 번 해주는 거야 너는 먹는 방송 한 번도 못 봤니? 여러분 이 음식점 보십시오 정말 맛있겠네 이런 거 한 번씩 해주는 거라고 형도 3대천왕 나왔어 뭐 약을 주는 것도 아닌데 3대천왕에서 했던 삼행시 한 번 해주세요 파스타로 한우씨 글로벌한 방송이잖아요 이거 어제 먹는 걸까? 어 됐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을 때까지 계속 분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요 2층 언제까지 그래요? 제가 그만하고 싶을 때까지요 그래요 뭐하고 싶을 때가 없을 때가 형 프로잖아요 5층 설명돼 볼까요? 5층! 5층! 정말 어떡하냐? 저는 인정은 형 스프너가 되게 좋아요 저 자주 쳐도 되는지였으면 좋겠어요 음식을 먹는데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층 좋죠? 좋죠? 개인적으로 유일한 게 좀 그렇죠 그럼 폐지하고 싶어도 폐지할 수가 없겠네 정말 인지는 평생 달콤입니다 벌써 이렇게 구찌이 들어가는 건가요? 인지는 오랫도록 네 그런 김에 뛰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400만 되는데 어때요? 야 근데 400만 명이면 그렇죠 와 이게 지금 되게 대박 아닌가요? 400만이면 학교에 학교에 한 2천명 있잖아요 더 크죠? 네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2천명이니까 몇 개야 이상이 안 되네요 학교가 2천 개 있는 거랑 똑같네요 2천명 맞죠? 400만이면 저희 지금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약간 60만 명에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네 그 훨씬 랩몬스터티 혹시 술이 몇 등급이었어요? 좋아 좋아 입지는 술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알콜 치고 알콜 치고 알콜 치고 아니 술이 몇 등급이라며 아니 뭐 주량이 몇 등급이라며 입지는 술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입지는 피자, 파스타 그리고 주스 네 저 술이는 유일하게 2, 3등급이었습니다 오오 왜왜왜왜 회사는 잘 알게 술이 못했어 형 본인이 몇 등급이 있었어요? 수포자였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 정말 맛있게 먹는다고 지금 팬들이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배고팠거든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는 아 맞아요 그래서 제형씨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요 정국씨 오늘 졸업인데 아 그래요 어때요? 졸업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정국씨 졸업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imos 뭐야 뭐야 뭐요 뭐야 뭐야? 어디서 배운거야? 나도 못 알아봤어요 대부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아 정국이가 발음이.. 영상에서 작살는 거 같아 아니 솔직히 영어 발음 누가 제일 좋은 거 같아요, 레몬토아트? 그러면 여자를 영어로 해서 발음에 하나씩 들어가고 형을 발음을 시간이 어떨까? 발음할 때 girl! 아니 이게 잠깐만 이게 우리가 연습생 때 저한테 애들이 발음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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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은근히 약간 이걸.. 자 일단 오리지널 보상을 드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음이 어렵거든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자 청구씨 얘들 목소리마다 목소리를 까지더라 목소리를 안타고 해봐요 그다음 지민씨 형님 형님 아니 아니 끝났어 다시 해봐 지금부터 한 번씩 쭉 갈게요 바로 가는거에요? 그냥 먹지마 할게요 바로 준비 됐어요? girl 내가 한 번 더 듣는 거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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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girl 왜?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제일 좋은거 지휘야 뭐라고 뭐? 뭐라고? 여자 너도 역시 한국인이야 아니 근데 다들 되게 좋아졌다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세요 세계 아리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진짜 평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엄청 연습했어요 어떤 발음인지 12일 카운트다운 라이브 방송때 또 봐요 안녕 걸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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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